근데 우리가 데프에서 친해진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, 사람들이. 맞아. 그렇지만 아니랍니다. 아닙니다. 학원 느낌의 그런 데서 친해졌는데 실장님께서 저기에 그 투모로우바이트게도 휘닝카이니 동생이 있어.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제가 그때 딱 그거 하고 있었거든요. 머리 뿌린다. 맞아. 그 후로 오디션을 같이 보러 다니면서 친해졌죠. 맞아. 저도 뭔가 처음에 은채를 보고 뭔가 느낌이 왔어. 얘 진짜 뭔가 이게 있다. 잘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어. 너무 약간 예쁘게 생기고 너무 열심히 하고 그걸 보고 저런 친구가 있구나 해서 친해지고 싶었는데 같이 오디션을 보면서 좀 친해진 것 같아요. 언니 진짜 처음 봤을 때 딱 기억나? 뭐야? 말하려고 했지, 그 체리. 너 하고 있잖아, 지금. 맞네. 키르시, 키르시. 키르시, 그 핑크색 랜투맨에 검정색 반바지. 그거까지 기억해? 검정색 니스닥스.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답니다. 와! PUH! viene 세야 aí? 아무래도